네 안녕하세요 인기가야 백토십의 이윤석입니다. 안녕하세요 김태수입니다. 안녕하세요 김수현입니다. 네 악게임을 빌리지 않고 사람의 목소리로만 음악을 하는 그룹 인공위성의 무대로 출발해봤는데요. 아 정말 너무나도 아름다운 화분이었습니다. 음악하는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아름다운 것 같아요. 바로 오늘의 부재 모모 뮤직쿠스 음악하는 사람들입니다. 네 음악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이런 사람들을 함께하는 인기가야 베스트 50 오늘도 멋진 시간 되실 겁니다. 기대해 주시고요. 먼저 오늘의 1위 후보를 알아보도록 할까요? 네 네 자 유피의 뿌요뿌요 박진영씨의 그녀는 예뻤다 그리고 영택시클럽의 질투 이렇게 세 곡입니다. ARS와 나온 우리 그리고 전국 투표에 대한 집계가 조금 전에 시작을 했습니다. 지난주에는 박진영씨가 1위였는데요. 그렇죠 오늘은 과연 어느 분이 1위를 할지 기대해 주시죠. 네 6월 넷츠츠 2개월 베스트 50 오버 뮤직쿠스 자 이번주에 베스트 점프를 기록한 진우션의 무대입니다. 다섯 일!